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충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? 주말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캐티즌 관련해서 에어드랍 멘트를 제가 사비로 하는 겁니다 캐티즌 멘틀 그쪽에다 아무 지원 안 받고요 제가 멘틀 쪽에다가 협조를 구할 거예요 아무튼 제가 지금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게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언급을 안 드릴게요 현질 했습니다 저도 현질 했고 오토 했고요 그 다음에 런치풀 돌리고 있습니다 저 한 백만원 한 것 같아요 백만원 했나? 그 정도 한 것 같고 낚시를 너무 많이 했어요 낚시를 좀 손해보는 것 같긴 한데 아무리 해봤자 이거네 아무튼 제 생각에는 고양이 먹여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에어드랍 이벤트 할 건데 캐티즌 멘틀 열충 이벤트인데 제 열충 사비로 하는 이벤트입니다 사비로 사비로 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에어드랍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에어드랍을 하는 이 여기 M&T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거 요거를 구매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게임하실 때 조금이라도 재미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니깐요 그냥 제가 드리는 걸로 게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번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제꺼 0점 되면 할만 하겠죠 뭐 이거 구매하려면 여러분 이거 구매하시기 전에 이런 세팅도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요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이런게 안 뜨고 0.1달러를 구매 0.1달러를 해라 그게 나올 건데 그거는 멘트를 한 개만 입금해 줘도 결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좋다면 또 추후에 에어드랍 이벤트 하겠죠 아 그리고 이거 에어드랍을 하는 이유는 저희 클럽 사람들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니깐요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댓글 영상의 댓글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 텔레그램 입장 이렇게 맨냥이 텔레클럽 가입자 하고 본인 인증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있으면은 뭐 이렇게 아마 여기 보시면은 본인이 여기 있을 거에요 유 뭐에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캡쳐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를 딱히 뭐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것만 캡쳐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요거만 들어와 있는 거 캡쳐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 제가 알 거니깐요 그리고 캡쳐 해 주시고 아 캡쳐 해 주시고 본인의 아이디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요것도 추가로 넣을게요 본인의 요거 이름 본인의 텔레그램 이름 그 본인의 클럽 가입자명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참여 많이 해 주시고 많은 정보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충했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열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